4일 NC소프트 주가대회 살펴보겠습니다. NC소프트는 실적 부진을 딛고 다양한 게임 라인업의 주가가 오름세입니다. 4일 종가는 9,000원 오른 47만 6,000원입니다. 52조 최후가는 93만 3,000원, 최저가는 41만 7,000원입니다. NC소프트는 프로젝트 E와 프로젝트 R 등 게임 라인업을 공개했고 2023년부터 순차 출시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이후 출시될 신작들의 성과가 주가의 방향성을 판가름할 것으로 보입니다. NC소프트 분기별 실적은 침체에서 회복되어가는 모습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NC소프트 올해 1분기 매치력이 7,016억원, 영업이익이 1,727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NC소프트의 최대 주주는 김택진 사장으로 지분 11.9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넷마블이 지분 8.90%를 갖고 있습니다. NC소프트는 외국인의 비중이 42.3% 소액주주주 비중이 57%입니다. 지난 한달간 투자주주별로는 개인은 16만 2천주, 기간은 10만주를 각각 순매수였습니다. 외국인은 27만 3천주를 순매도했습니다. 이날 거래량은 전해보다 72%가량 증가했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트비가 특허 출연한 BM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동영상은 참고용이며